TV는 옵션으로 아마 안 넣어줄 것 같고 에어컨이 있고 베란다에 세탁기 있고 냉장고 빌트인 되어있고 4,500에 관리비 포함해서 80 그리고 큰 방 확실히 최근 건물이라 방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깔끔하네 에어컨이 있고 작은 방 작은 방 작은 방 화장실 2m 47에 2m 80 2m 47에 2m 80 2m 47에 2m 80 3m 10에 3m 10 3m 10에 3m 10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